나이스! 헐크 버스터! 정려! 아... 개아파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진우와 승천입니다 저희가 오늘 또 한 번에 히어로 럭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뭐에요? 흐흫 어떤거야? 이거 또 보니까 두더지 가... 누구의 만행일까 이게? 두더지지 두더지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히어로키바틀인데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아이고 어벤지스2에서 엄청난 활약을 한 엄청난 하이라이트 장면을 만들어준 허리클버스터를 준비했어요 근데 일단 무기를 왜 이걸 추가했냐면은 아시다시피 오늘 몬스터가 뭡니까? 몹질라 몹질라입니다 몹질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오늘은 또 무기를 준비했고요 어 그리고 아마 다음주 히어로키바틀은 1.7.10을 이제 사용할 것 같아요 이제 럭키블럭도 이런 식상한 럭키블럭보다는 좀 제가 항상 여러가지 사용하는 럭키블럭이 날 것 같아서 쓰읍 어 사용관려하고 하여튼 오늘도 한번 재밌게 즐겨봅시다 여러분들 자 생기세요 일단 제 운을 한번 보죠 깐다삐아가 두 운 뭐야 왜요 뿌렸어 깐다삐아 kon 아 제 운은 항상 충동에 느껴져요 중히하세요 충동이 느껴져요 지금 자 갑니다 3단계 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짜 으아아아아아아아 쓰레기 우오오오 쓰레기 어! 야 밥이 밥이 이게 이제 1.6.4는 밥이 아니잖아요 그냥 좀비라고 써있잖아요 밥의 리즈시절 어 황금사가 나이스! 어? 책? 잘 가요 내 사랑이 와 얘네 개어지네 콜라보레이션? 좀비가 한 대 날 치고 좀비가 그 다음에 밥이 날 죽였어 좀비가 이렇게 많냐? 자 됐죠 26개 마을 깔다 피아! 하이도시 보셨죠 이거지 자 까보세요 쓰레기네 어어어어어 여기서 염료를 버리지 염료를 다시 먹지 아베씨 아이도 개동네 저기요 어? 아 저기요 아 디젤래요? 왜그래? 아니 아이템을 왜 던지세요? 여기 동물원입니까? 예? 아저씨 제 동물원이에요? 제 동물이냐고요 아저씨 자 아이템을 버리고 행동합시다 아! 야! 나 에메레드 야! 어? 나 원래 황금사가 버렸어 거기 들어갔다 나와 아 그래? 간다삐야! 어 뭐야 아 여기 저희가 버린 아이템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무기가 많네요 근데 왜 황금사가 없냐? 어? 안 버린거 아냐?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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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개 있다 됐고 됐습니다 자 다시요 집으로 오케이 어디 계세요? 자 보여주세요 뭐야 아 사이코패스세요? 어서 왜그래 자 템씨 돌아라 때 럭키치킨 템씨 돌아라 때 자작복아 건드리지 마라 알았어 아아 하지만 벗자 용암을 막는 이 센스 그다음에 이걸 파줍니다 크으 이게 바로 센스죠 아이 쉬 와 저어우어 야 지가 아아아아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헤드샷 어 황금자가 오? 오늘 황금색 plate 많이 나오지? SHы 나 오늘 몸빵만 쓰는건가? 치킨 죽였어 치느님을 죽인 쓰레기 아 우리 치느님을 자 아 그린판 오? 나이스 제일! 제이들! 오오오오 오오오오.. 오오오! 게이들! 담임 몇개 남았어요? 까보세요. 제가 17개 남았거든요? 아 진짜... 우리 오늘 왜이러냐? 오오오! 오오! 야 이거 뭐야? 저와 똑같은 느낌을 받아보세요. 그니까 차라리 용암에다 죽겠다 나는 아 나 또 용암이야 이런타 이런타 아아 여기 동물원 어디계세요? 저 밥주세요 지금 몬스톨 소환자체 어떻게든 너 겨움치 먹으라고 아 좋아 열두개 아 극혐인데 진짜 오늘 확률 어 왜이래? 아 근데 무기가 떠 어 나이스 나이스 16개 아 근데 중요한건 무기가 떠야되는데 그쵸? 어 스펀지 어 스펀지요? 아니 우리 오늘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다이아칼 3개 다이아칼로 쌓을빈인데 오늘? 그니까 8개 자 7개 10개 아 다이아 필요없어요 이제 아 큰일났다 어 키보러 3개 남았다 진짜 큰일났다 나 6개 남았어 저거라도 캐있다 책 책 아 아 제발 하느님 아 여검치? 야 오늘 망했는데 진짜? 여러분들 이거 좀 심각한대요 이거는 좀 아 가세요 제발 아 하 하 왜 못나왔어 자아 아 뭐하냐고 아 어 진짜 방해를 하세요 진행하는데 예? 아저씨 방해했다고? 예 방해가 됐어 아 뒤질래요? 캐지마세요 제껍니다 갖고오세요 ㅋㅋㅋㅋ 아 좀 나와야되는데 진짜 큰일났다 아니 목질리랑 싸웠는데 저 무기 없으면은 우리 못잡아 진짜 한 두시간동안 우리 캐야 잡아야되 진짜 진짜 진짜어떡하나 우리 파이팅 하아 미쳐 미스터 리이버 진짜 어떻게하나 우리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큰일났습니다 오 진짜 컨트롤 싸움인가 아니 빛까지오면 어떡해 아 비즈 꺼보세요 아 오늘 운이 너무 없네 비 끄고 자 일단은 갑밥부터 삽시다 또 못잘라 에메랄드다 뭐터가냐 네? 아 껐어요 꺼질거에요 자 여기서 가리아로 에메랄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섯개 스콘지를 아님 저 하나만 좀 빌려주실래요? 나도 모잘러 에? 나도 모잘러 아 일단 헐커버서 옷을 입었는데 이게 뭐를 누르면은 제가 알기로는 야! 아 뭐지 태 하하하하 뭐야 뭐 왜 에? 아 진짜요? 아 수고하세요 망하셨네 개 망하셨네 수고하시고 뭐야 이게 자 저는 그럼 다이애로 바꿔 아니야 나는 도박을 하겠어 자 어딨어 도박을 하겠어 나는 열개 제발 저게 인생 창렬 아 때리지 마세요 아 뭐야 이거 머리를 존농이 흔들려 내 이거 자꾸 짜증나게 한다라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지금 어 일단 헐커버스터 머리를 안 입었으니까 됐고 뭐야 얘 흠 건들지 마세요 그냥 됐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리 오늘 어떻게 하냐 어? 오늘 졌어 아니 빨리 사세요 아 몇개 있는데 몇개 있는데 에메랄드 없어 한개도? 다이안은 아니 그걸 왜 해 병신 죄송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진짜 제꺼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14개 있거든요. 14개면 살 수 있어요. 어 진짜 또라이인가? 아 또라이세요 진짜? 아 또라이냐고요. 머리를 왜 3개 사요 대체? 아 이해가 안되네 도저히? 와 불쌔다. 아 내 에메랄드 진짜 미쳐버리겠네. 일단 몹질라를 저희가 오늘 잡을 수가 없어요. 이 공룡이 칠자리로 몹질라를 잡으라면요. 왜 때릴 때릴 때? 자 일단 갑시다. 지금 모자 안 쓰냐? 아 모자 또 있었을거야. 아 모자 안쓰니까 됨긴 하네. 떨어지면. 일단은 저희가 여러분들. 일단 오늘. 아 여기저기저기저기 잡고. 앞이 막. 가려지는 데서. 목질라인데 아. 여기 잘 보세요. 목질라 일단 손해보겠습니다 제가. 흰차님. 모자 3개로 버텨야겠다. 멀리 가실 수 없어요. 일단은 목질라 제가 손해보겠습니다. 멀리 가 있어요. 게임 못해보세요. 잠깐. 덮으세요 여러분들. 아직 안. 아직 안했어. 됐어요?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어. 됐어. 아 보시면 피가 거의 몇십니까. 피가. 다. 4천. 근데 저희가. 잠시만요. 4천이요? 어. 치자리로 4천을 다기하려면은. 얼마나 때려야 될까요? 음. 수십만대요. 일단 여러분들. 오늘 저희가. 무기를. 뽑겠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. 어쩔 수 없으니까. 그쵸? 어. 아. 갈가이보해서. 예. 한명만. 흐흐흐흐흐흐흐흐흐. 예술하지마시고요. 한명만. 어. 한명만. 아 제가. 제가. 제가 들게요. 솔직히 제가. 후임이니까. 아니. 갈가이보에서 한명. 공격하기. 아오케오케. 아니다. 한명은. 공격이 750. 한명은 500. 어때? 콜? 어디에 계세요? 아냐 하면 다이아칼로 해야지 아 오바에요 솔직히 오바에요 재미가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 재미도 떨어지기 때문에 오바입니다 어디에 계세요 님? 하늘에 올라오세요 일로오세요 자 여기 드세요 내게 약한거냐 왜? 에? 제가 주인공이니까요 아 그래요? 자 됐고 자 그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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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셋톱 하세요 아 여기다 그거 하세요 스포포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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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 준비 준비됐어요? 응 준비 시 아 어디다 라인도 바꿔야지 라인도 바꾸고 준비 시 어디에 계세요? 어? 어디였어? 자 여기 어디 준비 시 시작 오케이 아 와우 야 데미지 왜 이렇게 많이 날아? 많이 난다고? 오 헤이 황금사과 먹어주고 으아 유튜브 싸움북을 제가 구한 유튜브 싸움북을 써보겠습니다 야 도와줘 어 싸움 아니 좀 도와달랄까? 어어어 이에 나이스 나이스 어이 그만 스포포인트 아 개아파 아 나 안아픈데? 아프다고? 스틱했거든요? 개업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 안다는데 지금? 저 왜 이렇게 많이 하지? 모자 안선거 아냐? 다 썼어 뭐 안선거 아냐? 신발이나 이런거? 아 다 했는데? 도와주실래요? 그니까? 나 죽었어 뭐야? 나 왜 죽어? 아 님 밟혔어요? 내가 때렸는데 아 뭐야 아 아 뭐야 왜 이렇게 세? 아 아 방금 다가 하늘에 날라다녀야겠네 이거 그니까 발에 밟히면 안되거나? 아프다 이거 안되겠다 도와주세요 좋아 나이스 오피할만큼 있냐? 어? 예 좋아 아 마이 다 깎았다 그래도 바이언맨 너무 날면은 뚫기니까 오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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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천 잘했죠? 잘했죠 하아 아니 개쎈데 빠야가 죽어 아 하이크마스터 전격 아 하이크마스터 전격 아 아 야 좋아 나 피없어 아 야 꼬리치기 개쎄 진짜 저번에 꼬리치기하면 당했잖아 우리 그치? 꼬리치기만 저기 입구에다 꼬리 넣어가지고 좋아 아 황금사가 사엠 오케 좋아 야 이거 잡겠다 좋아 잡을순 있어 갑바갑부시지나 우리가 잡히나 야 좋아 아 또 튕겨 아 그거 날면은 플라잉 그걸로 튕길수도 있어요 조심하시네 좋아 가자 피알바 없다 야 야 야 너 근데 개쎄다 진짜 얘 황금사가 사엠 앤다 빨아빠 야 꼬리치기 꼬리치기 조심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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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있구여 뭐야 여기 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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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번개 맞으면 피가 짝사네 아 그냥 아가리창을 때립시다 우리 그냥 아 아 왜 이렇게 튕겨 그게 스파킷이 플라잉이 아 잠시만요 저 피가 없거든요 좋아 들어왔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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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돼 엉덩이 돼 엉덩이 꼬리치기 엉덩이 돼지마 꼬리치기 꼬리치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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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좋아 좋아 꼬리치기 조심해라 아악 꼬리치기 으하하하! 죽었냐? 원희 , 어디갔어 아 오 downloaded 이게 뭐야 잘 날아다 볼세 좋더라 들어오자마자 죽었다 에잇? 어디야 어디야 튕겼어 간다 아 뭐야 들어오자마자 죽는거는 어디계세요 잡아봐 번개 졸라 아파 간다 황금사관 사이 좋아 피가 얼마없어 사이감을 이렇게 날라가 한 번 황금사관 죽여 황금사관 죽여 내가 얼마 안남았어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막아죽어 아 황금사관 아 나 개머리 잘 나갔어 나 개머리 잘 나갔어 밖으로 나갈뻔했다 간다 헐크 버스터 죽여 자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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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타 나이스 자 두마리 갈까요 어 두마리? 두마리? 두마리 물인가요? 솔직히 두마리 물인가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헐크 버스티 몸질라 펴 저희가 뚜드려 받긴 했지만 역시 헐크 버스터는 대단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노와 승잔이의 히어로 럭키배틀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예 이걸로서 몸질라 펴 마치겠습니다 뿅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